내 의원 출신이시죠. 사람을 많이 구하실 분이니 꼭 살아계십시오. 계속 의원해서 열 하루간 병자를 본다. 어때? 자비롭기가. 도전이 아니지? 도련님이요. 지금 내 살게 어디 있냐 말이에요. 집안 망해. 침도 못 나. 그래도 이 잘난 외모는 어디 안 갔잖아요. 이놈은 요 해반딱한 앞면으로 의원질 해야 된다고 그랬지. 의원님은 꺾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이지 않으십니까? 자비롭기도 한다는 말씀이예고 어떻게 할지. 정신이heit origin에 가서 정신이 나이잖아요. 아이들의 선생님이 답답하 한 번 물고 옷이 입는 중인데 그 전화의 목숨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은 사람을 그냥 하 lernen. 그 전화의 목숨이 방안을 떠오면 사신들과 제이언의 목숨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은 데